.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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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 나보다 자기 주장을 확실히 잘 말한다. 왜냐면 나는 약간 내가 마음속에 있는 말 이렇게 주장 못할 때 있는데 너를 보면서 항상 아 진짜 말 잘하네 약간 이런 거 많이 느끼는 모습이 그리고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어떤 옷도 자기한테 어울리게 소화 잘한다 이런 거 원했니? 항상 양보해줘서 고맙다 이 마음 아주 착해 항상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뒷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뒷자리에 가고 싶어요 내 마음은 정말 착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야? 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단점, 장점을 말하고 있잖아 솔직히 얘 단점도 제 단점이죠 똑같아요 그냥 유겸 욕하면 저 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역시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봤잖아요 우리 추기도 전에 서로 알아서 바로 췄어요 Like you can see Like before even we started dance we already know what kind of move we're gonna do Yeah man We got the Latin vibe Okay I don't know what to do, bro I don't know what to I don't know what to do 벤뱅아 나는 너가 정말 나랑 항상 즐겁게 해줘서 좋아 Yeah Yeah 그냥 너라고 좋아 너무 좋은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막내라이 Yeah Yeah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스 Qué ınd 여기 그래 여기